가장 무서운 곳이 단순히 가능성이 많아. 선생님. 선생님. 우와! 우와! 왜요? 진짜. 못 봤어요? 아무것도 못 봤어? 응. 저희들 들어가요. 내 목숨을 자주 유지하는 자는 누구입니까? 천마 토령이십니다. 뭐야? 형 왜 그러고? 괜찮아요? 잘 있어. 아들아, 벌써 여섯 번째 편지다. 아들? 다 연결돼 있네, 어떡해. 비명 소리가 엄청 들려요. 됐어, 됐어, 됐어. 조심, 조심. 나가봐, 나가봐. 조심, 조심. 빨리, 빨리, 빨리!